07580. 안녕하세요. 주식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세진중공업입니다. 세진중공업, 은, 는 동사는 선박부분품, 조선기자대,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며 주요제품으로는 조선부문의 택하우스, LPG탱와 해양부문의 리빙코어터 등이 있음 조선부문은 동종업체 중 가장 넓은 부지를 보유중이며, 주요 거래처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저반시설과 가까워 신속함, 낮은 운송비로 경쟁력을 갖추었음 해양엔지니어링 전문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해양구조설비인 생활바지선부문으로 진출할 계획임, 기업개요 대시 선박생활공간에 해당하는 대형 부품인 데크하우스와 액화석유가스, LPG, 전용 운반선에 장착하는 탱크를 생산하는 조선기자대 전문기업임 대시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 현대3호중공업을 통해 매출의 전량이 발생하는 바 현대중공업그룹에 대한 매출이존도가 절대적임 대시 선박용기자대 제조업체인 일승, 선박구성 부분품 제조업체인 에코마린텍, 지아이테크, 베트남 법인 등을 종속기업으로 두고 있음 재무 대시 전방조선산업의 수주 호조와 함께 기수주 선박의 건조량이 회복되며 선실 및 선체 수주가 증가한 가운데 플랜트 부문의 매출 기여로 전년동기 대비 매출 급증 대시 매출 급증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구조 저하로 전년동기 대비 영업이익률 하락, 유형자산 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법인세 비용 감소에도 순이익률 크게 하락 대시 주요 거래처인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의 건조량이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바, 기자대 수요도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매출 성장세 이어갈 전망.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세진중공업의 시가총액은 3479억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주가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407위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상장주식수는 5684만 9456주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세진중공업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마이너스 9.10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0.4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88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29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I아어은 1.98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92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I아어과 BPS는 각각 2.11배, 2,90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2.45%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1만점의 N-A이며 목표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이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94번지억원, 12억원, 37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1번지억원, 33억원, 141억원입니다. 세진중공업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0번지 72%이고 유보율은 450.13%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37.86이며 전일 대비해서 3.47-0.14%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33.56이며 전일 대비해서 4.66-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의 2022년 11월 25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6,12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총가인 6,210원보다 9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총가들의 평균은 6,138원입니다. 금일 총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총가는 6,120원이며 주가가 세진중공업의 20일 이동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세진중공업의 총가는 6,120원이며 주가가 세진중공업의 241 이동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총가와 20일 이동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2%입니다. 현재 장기 이동평균선들이 밀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세만 나와준다면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만 골파기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금일 세진중공업은 거래량 18만 9,220원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153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1화에서 2만 9,130조, 키움증권에서 2만 3,7603조, 미래예세증권에서 2만 601흥일곱조, 삼성에서 2만 667조,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7,1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미래예세증권에서 3만 3,3604조, 키움증권에서 2만 1,600스모조, 삼성에서 1만 9,191조, NH투자증권에서 1만 5,786조,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2,7802조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0만 3,409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1만 8,031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세진중공업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